여러분, 조선시대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근엄한 선비들이 유교 경점만 읽는 모습,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만약에 그 조선이 사실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최첨단 수학의 나라였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조선의 진짜 모습,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죠. 조선의 학자들은 뭐 맨날 성리학이니 뭐니 하면서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논쟁만 했을 거라고요. 과연 그게 전부였을까요? 오늘 그 뿌리 깊은 오해에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최고위직, 그러니까 오늘날의 국무총리격인 영의정이로던 최석정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가 쓴 구수략이라는 책에 정말 누구도 풀지 못할 것 같은 아주 기묘한 숫자 암호가 등장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 300년 묵은 이 암호의 비밀부터 한번 풀어보죠. 최석정이 남긴 이 기묘한 숫자 배열, 그 정체는 바로 직교 라틴 방진이라는 겁니다. 이름부터가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스토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수도쿠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수도쿠 두 개를 겹쳐놨는데도 가로줄이든 세로줄이든 겹치는 숫자 조합이 단 하나도 없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퍼즐인 거죠.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 최석정이 만든 이 구 곱하기 구 직교 라틴 방진이 바로 이 분야에 대한 세계 최초의 기록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근데 300년 전에 이 복잡한 수학 퍼즐이 지금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와 근데 이게 정말 놀랍게도 그 원리가 바로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통신 기술의 핵심이거든요. 수많은 데이터를 오류 없이 보내려면 신호 조합이 절대 겹치면 안 되잖아요. 바로 최석정의 방진과 정확히 같은 원리가 쓰이는 겁니다. 과거의 지혜가 현대의 최첨단 기술의 심장이 된 거죠. 자 여기서 진짜 결정적인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시간이에요. 보통 이 분야의 창시자라고 하면 서양의 천재 수학자 레오나르트 오일러를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조선의 영의정 최석정은 그 오일러보다 무려 60년이나 먼저 이 완벽한 구조를 기록으로 남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던 수학의 역사가 바로 이 지점에서 완전히 다시 써야 하는 순간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최석정이 그냥 외롭게 혼자 빛나는 천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같은 시대 조선에는 또 한 명의 수학 거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홍정화. 최석정과 동시대를 살았던 또 한 명의 수학 천재입니다. 이분은 뭘 했냐면요.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던 십차방정식을 자유자재로 풀어냈던 인물이에요. 그의 풀이법은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우아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원리는 기가 막히게 간단해요. 개수를 내리고 근사치랑 곱하고 다음 개수에 더하고 이 단순한 과정을 그냥 반복하기만 하면 아무리 높은 차수의 방정식이라도 결국 답이 딱 나오는 정말 경이로운 알고리즘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역사가 뭐랄까 뒤집힙니다. 홍정화의 이 방식이 백여 년 뒤에 유럽에서 호너의 방법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된 풀이법과 원리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았다는 거예요. 조선의 수학이 또다시 세계를 한 세기 이상 앞서나갔다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할 증거인 셈이죠. 더 대단한 건 말이죠. 이런 고차방정식 풀이법이 정작 본고장인 중국에서는 명나라 때이니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외면받으면서 거의 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그 꺼져가던 수학의 불씨를 조선의 학자들이 이어받아서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활활 타오르게 완성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최석정과 홍정화 이 두 사람이 그냥 갑자리 툭 튀어나온 천재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은 수학이 국가 운영의 핵심이었던 사회, 말 그대로 수학의 왕국이었던 조선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물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조선과학은 탁상공론이었다는 편견, 정말 버려할 때가 왔습니다. 수학은 그냥 책상 위에서 하는 학문이 아니었어요. 적의 위치를 정확히 계산하는 국방 기술이었고, 세금을 걷는 행정의 기반이었으며, 절기를 예측하는 천문학의 핵심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를 움직이는 엔진이었고, 심지어 시험으로 수학 전문가를 뽑는 체계적인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해전에서 쓰인 군사수학, 망의 도술입니다. 삼각형의 닮음 원리를 이용해서 바다 위에 떠 있는 적함까지의 거리를 오처 없이 계산하고, 그걸 바탕으로 한포 공격의 명중률을 극적으로 높인 거죠. 이순신 장군의 그 전설적인 한산도 대첩, 그 엄청난 승리의 이면에는 바로 이런 칼날같이 날카로운 수학적 계산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몰랐던, 혹은 외면했던 이 위대한 과학적 유산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바로 이 한 문장, 이게 당시 조선 과학자들의 정신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천하 최고 수준에 올라서려는 야심, 단순히 지식을 탐구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그런 야심과 열망, 이것이야말로 그들을 움직인 거대한 동력이었던 거죠. 결국 조선의 수학은 결코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국가의 운명을 걸고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려고 했던 지극히 실용적이고 치열했던 문명의 성취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이 역사를 알아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과거로부터 쭉 이어진 세계 최고를 향한 열망, 그리고 과학적 합리성을 향한 치열한 탐구 정신,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변국이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뿌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위대한 과학적 유산, 이 과거를 우리가 제대로 마주할 때 어쩌면 우리는 지금 상상하는 것 이상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